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미션. 신곡을 공개하겠습니다. 에임 하이. 노래가 미쳤어. 와, 노래 너무 좋다. 너무 좋다, 노래. 너무 좋다, 이런 노래. 다음 노래 기대된다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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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고. 와우. 와우. 지금부터 파이널 신곡 파트 오디션을 시작하겠습니다. 와우. 왜 이렇게 건강하지?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임 하이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. 오? 오? 아직 고민 중이야? 아니, 왜 나만. 아니, 왜 나만. 데스퍼레이트. 나와 보세요. 와, 정말 전혀 예상 못했다. 1절까지만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와, 어렵다.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에임 하이도 한번 다들 불러보는 걸로 할게요. 아, 왜 이렇게 불러야지. 에임 하이가 곡의 전체적인 음역대나 그런 게. 키가 높아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. 에임 하이. 아, 어떡해. 와아... 흠흠흠흠흠. 흠흠흠. 에임하이. 난 숨이 찰 수록 더 높이. 에임하이. 숨이 찰 수록 더 높이. 에임하이. 감사합니다. 장훈이, 윤아. 중립제대 약간. 어, 또 지켜주려고 그래. 시작됐습니다.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. 데스프레이트를 먼저 정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. 일단 센터는 민주가 하기로 했고 메인보컬은 아무래도 지우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리드보컬 지미, 서브1 영서, 서브2 이루아로 하겠습니다. 에임하이는 일단 센터는 원희로 정해졌고요. 메인보컬을 윤아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유나 동절. 리드, 정훈이, 서브1 모카, 서브2 히메나 이렇게 됐거든요. 에임하이. 우리 파이널 마지막 무대 같은 팀 된 소감 다들 어떠세요? 안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요. 좋습니다. 여러분 이게 가사가 수영 선배님께서 써주신 가사예요. 그러니까 일단 이 가사가 전체적으로 1라운드 때부터 파이널까지의 소설을 여기에 다 담은 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사 안에서도 넥스트 스테이지가 너무 궁금해지고 나는 나를 믿고 이런 가사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저희의 감정을 너무 잘 담은 가사인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한 팀으로 모이게 됐습니다. 이번에 저희가 파이널에서 부를 곡은 뭐죠? 에임하이 입니다. 에임하이. 그렇지. 아니지. 아니지. 흔들리면 안 돼. 생각까지 날 날아올라. We got our 에임하이. 저희 무대를 보고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아직 지금 알겠지.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. 에임하이. 에임하이. 저희 영우 정부가 가장 좋아한다. 은혜 정부가 더 높게 날아가다. 이런 가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간절한 마음이 이 노래 더 잘 녹아들지 않을까. 꼭 내비를 하겠습니다. 에임하이.